안녕하세요. 여기는 안적사 입구입니다. 안적사 올라가는 쪽입니다. 요거를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내동연못에 그게 준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폐계물로 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산에다가 주민들도 안보이는데 왜 이렇게 묵고 있습니까? 이제 기장군청이 되묻고 싶습니다. 아 진짜 이거는 너무하다. 이렇게 이렇게 팠습니다. 풀보면은 아시겠죠? 자 풀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묻는거 포가납니다. 가세는 일부 흙을 나눠 놓고 일부 흙을 나눠 놓고 그 다음 채 이렇게 흙을 좀 놔두십니다. 흙을 가세다가 동그랗게 사놔 놓고 위에다가 갖다 붙는 그런 걸 하시고 있네요. 저 밑에 장비를 좀 촬영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. 줌을 당겨 볼게요. 자 저 밑에까지 지금 차단에는 도로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. 줌을 넣겠습니다. 야 진짜 이런건 너무했다. 기장군청 행정머리도 모르는 사람들 안적사 쪽으로 촬영을 좀 해볼까요? 자 이렇습니다. 저기에 안적사 올라가는 길입니다. 저 안적사 올라가는 쪽이고요. 자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우리 송정천에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송정천 환경지킴이들인데 연락을 좀 잘나갖고 명안까진 기장군수실에 하고 하천관을 팀들하고 다 주놨는데 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? 주민들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갖다 붙는 게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는 너무하다. 기장군청에서 서기성견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예? 아무리 내동연못에 준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진짜 너무합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